제중이야 헬륨을 마신듯한 애교 목소리만 보이시죠? 마시지 않았는데 마신듯한 제가 사랑해 I'll be back 자, 슈퍼주니어 키스 아이들이요 꼭 사주십시오 병원생기 누구신가요? 누구시죠? 영웅재중 우리 영웅재중씨가 절대 조작공개 아닙니까? 이벤트를 준비중이에요 절대 조작공개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래 한 곡 하지만 네 방에 침대가 세고 싶어 아니야 오케이 봐 지금 말이죠 이런 걸까요? 답을 뭐라고 보내야 할까요? 음 오 그럼 나도 모를 지내라 하하하하하하 아 나도 몰라 몰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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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가 진솔한 얘기가 각 선물에 대한 또 얽히고 섞인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왠지 좀 약간 뭔가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요 아쉬웠어요 네 너무 아쉽고 저희 동반신계에 대해서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 동반신과 직접 어떻게 한다고요? 밝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처럼 밝혀드려줄게요 비바이 네 밝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테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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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성 히스테파이 스테파이 인사드리기